골드를 획득하라 매 게임마다 챔피언이 벌어들이는 화폐를 골드라고 하는데요. 골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 간격으로 소량의 골드를 자동 획득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가만히 서 있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가장 보편적인 골드 획득 방법은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최종적으로 처치한 소환사에게만 골드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환사분들께서 막타라고 부르시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빠르게 많은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처치하여 골드가 획득되면 획득한 만큼의 골드가 화면상에 표시되니까 직관적으로 알기 편할 거예요. 가끔 본인이 담당하지 않은 공격로에서 마구 미니언을 사냥하거나 초반에 정글러가 사냥할 몬스터를 마구 처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적 챔피언을 처치할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마지막 일격을 넣은 소환사는 많은 골드를, 함께 공격한 소환사는 어시스트로 기록되며 그보단 적은 보너스 골드를 획득합니다. 팀원 모두가 골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 포탑이나 드래곤, 내셔 남작을 사냥하면 아군 챔피언 모드가 골드를 골고루 획득할 수 있답니다. 100골드가 모자라 원하는 아이템을 못 사고 상점에서 고민에 빠져있을 때 아군이 적 포탑을 파괴했다는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아, 생각만 해도 기동력의 장화를 신고 100미터 경주에 나간 기분일 거예요. 골드는 챔피언의 아이템 구입에 꼭 필요함으로 승리를 위해 획득 방법을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